그럼 이번에는 거리감인데요. 우선 제가 아는 거리감을 좀 더 설명드릴게요. 저는 짧은 거리 칠 때는요. 손목을 이렇게 꺾고 유지해서 손목으로 친다는 느낌이에요. 꺾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유지해서 손목만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쳐요. 짧은 거리 칠 때는 이런 식으로 큰 근육을 최소화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손목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좀 더 먼 거리다 하면 손목도 사용을 하지만 팔을 좀 더 많이 보냈다가 팔로 스윙한다는 느낌이에요. 팔로 보냈다가 팔로 이렇게 보낸다는 느낌으로 벙커샷을 해요. 그리고 좀 더 멀다 하면 보통 샌드위치로 한 멀다 하면 40에서 50, 60, 70 뭐 이 정도까지 되겠죠. 이때는요. 팔도 쓰고 백스윙을 들면서 어깨를 좀 더 많이 돌렸다가 많이 돌린다는 느낌으로 샷을 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큰 근육을 더 쓴다는 거죠. 거리가 짧으면 이 작은 근육, 손목으로만 공을 친다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중간 정도 거리가 된다면 팔을 좀 더 보냈다가 팔로 스윙을 한다는 느낌이고요. 물론 손목을 써도, 팔을 써도 몸이 돌기는 해요. 상체가 어깨가 돌기는 해요. 근데 움직임이 작다는 거죠. 근데 좀 더 먼 거리, 60m 이렇게 칠 때는 어깨를 많이 돌렸다가 많이 돌려서 거의 어깨는 풀스윙한다는 느낌으로 샷을 하면요. 비거리가 좀 더 멀리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클럽 페이스 여는 걸로도 충분히 거리 조절이 되지만 저는 이 손목 쓰고 팔 쓰고 어깨를 사용을 해서 스윙을 하면 거리의 차이가 충분히 나기 때문에요. 헤드는 그냥 45도 정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샷을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니까 짧은 거리, 핀일 때는 장지식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손목을 쓰니까 괜찮네. 그리고 좀 한 10m, 20m 되면 팔을 좀 더 스윙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더 먼 거리는 어깨를 돌렸다가 돌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거리 차이가 여러분들도 저처럼 나실 수가 있을 거예요.